부산시민공원보다 큰 면적으로 17만평 공원 내 들어서는 부산 최초 동네사적공원 대광모제비앙이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부산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17만평 규모 축구장 77개 규모의 동네사적공원에 들어서는 대단지 프리미엄 숲세곤 아파트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네구 명륜동 1원에 들어서는 동네사적공원 대광모제비앙은 지하 4층 지상 28층 14개동 총 1025가구로 조성됩니다. 계약금 5%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중도금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자 부담을 확 낮춘 분양가로 인근 지역 대비 1억원 이상 저렴합니다. 실입주자와 전국 아파트 투자자분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지역 내에서 화제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실입주자분들과 투자자분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는 대광모제비앙은 비슷한 시기에 공급되는 부산타분양 간지 대비 1억원 이상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산사적공원 대광모제비앙은 부산광역시 동네구 명륜동 1원에 지하 4층 지상 28층 14개동 총 1025가구 33평 52평 펜트하우스로 조성됩니다. 부산사적공원 대광모제비앙은 축구장 77개 면적에 달하는 대규모 공원을 품은 숲세곤단지로 조성됩니다. 현재 공원에는 동네흡성역사관, 동네문화학관,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동네구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이 자리해 있으며, 숲도서관, 실내수영장, 복합문화시설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도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를 방불케하는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됩니다. 사우나, 휘트니스장은 물론 사이클장, 클라이밍, 복중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되며, 단지 내에서 다양한 여가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오픈 발코니,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의 평면을 도입,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설계도 선보입니다. 4배, 7배의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세대 내부는 오픈 발코니,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의 평면을 도입, 수요자들과 투자자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설계도 선보입니다. 기존 계약금 10%를 5%로 낮췄습니다. 수요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입주까지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 전국에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3평 분양가가 최저 7억원부터 책정됐는데, 이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분양단지보다 최대 1억원 이상 저렴해서 실입주분들이나 투자자분들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서 33평 분양마감 임박입니다.